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옥 선생입니다. 옥 선생 강좌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제목 보니까 스웨이 이 방법만 알면 절대로 스웨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웨이를 뭐라고 하냐면 최초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축이 우측으로 쏠리는 거 전체적인 몸이 이렇게 가는 건 썩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머리를 가만히 쓰려고 하다가 엉덩이만 가는 경우 백스윙 할 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축이 우측으로 밀리는 건 스웨이 동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스웨이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을 여기서 치겠다고 지금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몸을 돌리겠다고 결심을 했잖아. 그런데 뭔가 백스윙을 낙고 길게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옆으로 기우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웨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돌리세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쉽게 될 것 같으면 다 고쳤게. 그쵸? 근데 이 스웨이가 저는 뭐 정말 스웨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한다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가운데로 가져오면 된다 그래요. 스웨이 되면 다시 오세요 해서 제자리에서 와서 치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스웨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일단 뭐 교수과들 책임도 있어. 교수과들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돌리세요 라고 하지 않고 낮고 길게 빼세요. 그 다음에 돌리세요 하다 보니까 낮고 길게가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낮고 길게 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공만 보고 있으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헤드를 따라가요. 이렇게 헤드를 따라가니까 몸도 우측으로 쏠리는데 본인은 그걸 정작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솔루션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연습을 해야 돼 반복적으로. 보통 백스윙을 할 때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순서가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딱 정면에서 먼저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할 때 이건 그냥 지키셔야 돼. 이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을 오는 하프스윙까지는 하체가 가급적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럼 좋으면 야 옥 선생님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백스윙 잘 안 되니까 무릎 누라고 했잖아. 무릎으로 스타트 하라고 했잖아. 그건 진짜 극단적인 경우. 근데 지금 스웨이 되는 것 때문에 죽겠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프까지 가만히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돼요. 팔은 꼭 안 펴도 돼. 몸 컨디션에 따라서 구부려도 되고 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프까지 올 때 하체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체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무릎 팍 넣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보통 스웨이를 유발하는 동작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하프까지 오면 그 다음 더 가야 돼? 아니죠. 여기까지 오면 들죠. 그럼 드는 데서 스웨이가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이를 유발하는 동작에서는 하체를 잡고 팔만 팔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깨가 자연스럽게 가거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무릎 팍 넣어도 스웨이 동작이 되지 않아요. 또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니버설하게 이 구간은 진짜 진짜 이렇게 옥스웨이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왔어. 그럼 이때 구부러져도 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까지는 하체를 좀 절대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위로 들 때 좀 더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팍! 그때는 무릎을 넣어도 된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백스웨이를 할 때 여기에서 처음에 무릎 풀로 하체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회전은 좋지만 스웨이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왜? 하체가 들썩거리면 이렇게. 또 눈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눈을 따라가더라도 하체를 안 움직이면 절대로 스웨이 동작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무릎을 팍! 넣어도 돼. 하프 스웨이까지는 하체를 절대로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을 하냐면 그냥 TV보고 하나, 둘, 여기까지 올 때가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여기선 내가 돌릴 거야. 이대로 계속 팔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웨이 의외로 고치기 쉬워요. 머리에 붙들어 놓고 그런 것들. 하체를 안 붙들면 스웨이 못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하체를 딱 잡아놓고 힘주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만약에 하프까지 못 오면 여기까지 와도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왜? 이제 갈 만큼 갔어. 그 다음부터는. 위로 갈 때는 하체가 얼마든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테이크 백에서 하프 스웨이 갈 때까지만 버텨주면 스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렇게 딱 했는데 뭐 이렇게 간다? 하체를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 여기서 그냥 팔만 보내기로 했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이 구간을.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옥 선생 강좌라고 해서 뭐 이런 저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웨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생겨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목으로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